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기프태라운 고소공입니다. 드디어 선생님이 킬러특강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킬러는 굉장히 유명한 강의이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그래도 2023년도 수능을 위한 킬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가 좀 더 좋아지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킬러특강은 아시겠지만 우리 화학원 킬러 딱 두 개잖아요. 19번 20번에 나오는 양적계산 문제와 중화반응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강의야. 그런데 문제는 킬러다 보니까 이 킬러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죠. 킬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?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일단 친구들의 풀이를 보면 공부하는 걸 보면 일단 해설서를 봐요. 그렇죠? 기출문제집의 해설이 이만큼 긴 거 있거든요. 그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면 나도 풀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공부하면 킬러를 절대로 수능장에서 못 풀어요. 왜냐하면 이 킬러 문제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? 우리가 과학탐구시험을 무슨 2시간 동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3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따라서 킬러 문화는 아무리 길어도 5분은 넘으면 안 되죠. 당연히. 그렇죠? 5분 동안 하루의 시간이 물론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킬러 문화는 한 문제당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해설치 보고 따라서 이렇게 푼단 말이야. 그런데 똑같이 풀었어요. 내가 외워서. 그런데 15분 걸렸네? 그 풀이는 잘못된 풀이인 거거든. 그렇게 풀면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시중 문제집 풀이를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거야. 전혀 화학적 분석이 아니거든. 그걸 생노동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런 풀이를 절대 하면 안 돼.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 특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봐봐. 뭐라고 써있죠? 문제를 풀어주는 수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. 선생님 뭐 해설강의 같은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주잖아. 그렇죠?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었으면 푸는 거지. 그렇죠? 그런데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. 저렇게 풀어야지 나도? 하지만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거든. 그렇지? 문제를 좋은 강의라는 건 문제를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고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잖아요. 그렇죠? 결국은 수능장에서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잖아. 그럼 너무너무 좋겠지만. 그렇지?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이거든. 거기서 이런 거야. 야 거기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? 이걸 어떻게 여기서 이걸 접목을 시키지?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. 문제풀이에는 굉장히 킬러는 굉장히 여러 개의 습관이 있어야 돼.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는 풀이가 필요해요. 그런데 다들 뒷북치는 공부를 한단 말이야. 기출은 잘 풀어. 그런데 새로운 거 나오면 늘 못 풀어. 그게 항상 딜레마잖아. 그렇죠? 왜? 일관된 풀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. 그래서 이번 킬러특강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파트가 이거야.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까?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?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이번 킬러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자료 분석 능력을 좀 많이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거거든. 이게 중화반응이든 아니면 양적 개선에 전부 다 뭐가 나오지? 여러분 이 자료는 표 그다음에 그래프 거의 이거거든요. 그렇죠? 그러면 표가 나왔을 때 양적 개선에 나왔던 표가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 킬러를 듣는 방법이기도 해요. 여러분 내가 절대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양적 개선 문제가 있어.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반응식이 있고 뭐 이렇게 표가 막 써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? 표가 여러 번에 실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험 1, 실험 2에서 뭐가 막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이런 친구가 있어요. 절대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 있죠. EA가 BB랑 만나서 CC가 됐어. 자료가 나왔어. 아 그렇구나. 밀도도 써있고 뭐가 막 나와야겠지? 내가 대충 한번 쭉 읽어요. 그다음에 뭐 하냐면 바로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일단 써. 일단. 이 자료를 보질 않는 거예요. 일단 쓰고 아 이제 반응을 시켜보자고 이런 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막 세 줄을 쳐가지고 내려가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. 내려가서 뭐 어떻게 방정식 세워가지고 막 이거 한 12분 동안 풀어서 어 답은 3번인가 봐. 이렇게 푼단 말이야. 이게 아니라 자료 분석 능력을 내가 좀 키우려고 하는 건 어떤 습관을 내가 요구하는 거냐면 이 표에 써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.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물리량들이 있는데 이 물리량들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지. 그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 먼저 여기다가 한번 자료 분석을 해. 제발 세주 치지 마. 네. 세주 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쓰는 풀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잠깐 강의를 끊으시고 한 번에다가 스스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 강의랑 매칭해서 내가 선생님 강의처럼 잘 따라가고 있구나.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이 막 풀었다. 근데 풀고 나서 내 강의를 보니까 선생님 둘이랑 똑같아. 그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? 그죠? 킬러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었을 때에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잖아.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약간의 고생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습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거냐? 아니거든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자료 분석에 대한 훈련을 이번에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. 교재에도 훈련하는 파트를 많이 넣어놨고요. 그 다음에 이 교재에 이제 실전 문제도 있는데 실전 문제에 선생님 기출이 있나요? 훈련 파트에서는 기출을 좀 다루긴 할 건데 양적 계산에서는 중화반응이든 아니면 양적 계산에 든 실전 문항액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다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를 만날 거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중화 같은 거는 일가, 일가는 거의 없어요. 이가가 다 등장하고 이가가 두 개 들어있기도 하고 알겠죠? 요즘 트렌드는 일가, 일가만 가지고는 내지 않으니까. 그래서 중화반응도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기는 했지만 기출 문제는 일가, 일가가 워낙 많거든. 그런 걸 많이 푼다고 중화로 잘하는 게 아니거든. 그쵸? 중화반응도 마찬가지로 표가 나오면 거기에 써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선생님이 아, 이거 지켜줘야 돼. 이거 해줘야 돼. 이거 해줘야 돼. 그리고 자료를 보는 거야.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자꾸 따라하려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. 제발 자기만의 자기만의 풀이를 좀 고집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푸는 걸 어떻게 하나 좀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걱정되는 게 선생님 킬러가 워낙 유명하니까 정말 많이 듣거든요. 근데 킬러를 아직 들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사실은 남들이 들은다고 지금 내가 막 개강했으니까 따라서 조급하게 빨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킬러를 풀 때가 안 됐다는 건 나머지 파트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. 이게 우선이에요. 그러니까 킬러는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듣는 거야. 선생님 개강 맞춰 들어도 좋고 5월에 들으셔도 되고 6월부터 6월 평가원 끝나고 들어도 괜찮아. 그러니까 실력이 이론도 있었을 때 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 킬러에 대한 기대가 많을 건데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